자기 전엔 내 의방위를 믿을 수 없음이야. 아, 이거 참. 그 자네 두 사람이 반목을 하면 열 번, 백 번 자기에게 비수가 우리의 그 턱 밑을 노릴 거라는 걸 어찌 모르는가. 아니, 내 이번 참에 그놈들의 뿌리를 뽑아야지. 네 놈들이 이래도 배후를 토설치 아니하겠느냐? 배후라니! 우리 네 놈들의 지혜를 칭취하기 위해 뜻을 모으실 뿐이다! 뭐래? 네 놈들이 뼈가 으깨져도 고짐을 부릴 것이냐? 네, 네 놈들과 같은 무관이란 것이 부끄러울 뿐이다. 벌써 죽이더래. 네 멋있게, 최 장군! 그 놈들 말은 더 들을 일 없네? 네. 살려달라고 애골 복구를 할 때까지 병문을 가하게! 그리하지. 사정되지 말고! 져라. 정중간이 없어서 위의경을 잠시 뵙기를 청하십니다. 정중간이... 정중간이... 우리 희에게 여부리가 되어주시오. 여부리라니? 여부리가 대체 누구요? 큰 장사치라오. 장사치? 허허! 나 같은 무인에게 어찌 장사치가 되어달라는 게요? 여부리는 사소한 이득을 탐냈던 연애 장사치가 아니라 천하를 놓고 거래한 대상인이요. 천하를 통일한 진시황제를 보위에 올린 사람이 바로 여부리요. 허면... 그렇소. 여부리는 십 년 앞을 내다보는 해안으로 진시황제를 보위에 올려 천하통일의 대업을 이루었고 승상의 자리에 올라 진시황제에게 아버지라 불리며 공경을 받았소. 대장군 내 아들 희가 보위에 올라 대고려의 광양을 되찾는 황제의 대업을 이루도록 주춧돌이 되어주시오. 대장군 내 아들 희에게 여부리가 되어주시겠소. 조소리다. 내 무부인의 말대로 떨어지다. 고맙소. 내 대장군을 믿을 것이오. 믿으시오. 대고려의 광양을 찾는 길에 내 힘을 다 바치리다. 그러기 위해선 걸림돌이 되는 자들을 지워버려야 될 것이오. 걸림돌이라니 상장군 정중부 말이 오이까? 상장군은 사냥감을 앞에 두고도 달려들기를 망설이는 늙은 호랑이에 불과하오. 허벤 그 걸림돌이라는 게 대체 누구를 지칭하는 게요? 이거 그 자가 장자 대장군 앞길에 큰 위협이 될 것이오. 이거 이거는 이 사람과 피를 나눈 형제보다도 더 믿을 만한 사람이오이다. 배주가 황상에 즉위한 연후에 동복아우이신 대령우에게 영모죄를 물어 유배를 보냈던 일은 이 짓이었어. 피를 나는 동복 형제라도 권자 앞에서는 먹이를 앞에 둔 개처럼 서로 물어 뜯고 고륙 상장을 벌이는 것이 세상의 이 직원을 어찌 그걸 모르시는 게요? 대장군이 지금 선수를 쳐서 이고를 도모하지 않는다면 그 자가 먼저 대장군 가슴팍에 빗수를 들이밀 것이오. 그리된 연후에 땅을 치고 후회하여 본들 돌이킬 수가 없을 것이오. 서로군 이고가 내 뒤통수를 친다 하더라도 내 어찌 명문도 없이 생사고락을 맹세하고 거빙의 대의에 의기투합한 십 년 동물을 칠 수가 있겠소이까? 다음요. 명분이 있어야겠지요. 술 한잔을 마셔도 명분이 있어야 술맛이 제대로 나는 법이지요. 이고가 기고만정할수록 대장군은 몸을 낮추고 더더욱 높이 떠받들어야 할 것이오. 이고가 천길 벼랑인 줄 모르고 꼭대기에 올라 천하를 호령하려 할 때 상장군 정중부와 손을 잡고 밀쳐버리시오. 지금 상장군과 손을 잡으라고 하였소. 그렇소. 상장군과 손을 잡고 이고를 도모하여야 천하를 줄 명분도 생기고 걸림돌도 지워버리게 될 것이오. 대장군 이 사람 말을 깊이 깊이 새겨두시오. 이고를 천길 벼랑 위로 올려 세운 년 위에 상장군과 손을 잡고 밀쳐버린다. 위경을 밀쳐왔소입니다. 오, 밀쳐라. 어서오게. 형이, 어찌 나를 보지 않겐가? 자, 자, 자. 우선 좀 마음있게. 앉아. 그래, 죄인들이 조정의 배후를 토살하였는가? 우리에게 조전을 하려는 놈들이 배후가 있다 한들 쉽사리 불겠는가? 음, 그럴테지. 자, 받게. 이게 뭔가? 이게 뭐라고 쓰여있는겐가? 우리들을 도모하라고 저놈들을 부추긴 역중놈들의 명단일세. 뭐라? 하면, 자넨 저놈들의 배후를 진작 알고 싶단 말인가? 알다니, 내가 무슨 수로 알았겠는가? 하면, 대체 이건 뭐란 말인가? 여기 적힌 놈들은 지난 시절 폐주에게 빌붙어 우리 무인들을 핍박하고 백성들 등골을 빼서 재물을 취한 놈들일세. 이번 참에 이놈들을 배후로 몰아서 모조리 그냥 쓸어버리자 이 말일세. 모조리 쓸어버린다? 아, 백성들을 핍박하던 놈들을 잡아들여 진치를 한다면 이 심히 우리에게 돌아올 것일세. 그리 되면 감히 누구도 우리 대의에 맞서서 자객을 보내고자 하는 마음을 먹지 못할 것이 아닌가? 그런데 어찌 이 명단을 내게 해주는 것인가? 자네 손으로 그놈들을 차단한다면 자네가 명망을 얻을 것이겠네. 내 자네와 오해를 풀고 싶네. 우리 두 사람은 지난 수년 동안 생사고락을 함께한 우리 두 사람은 지난 수년 동안 생사고락을 함께한